어, 숙희님! 근육 분장 진짜 같아요! 이거 제 건데요? 아, 3대 몇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민철씨, 들어오세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 죄송해요! 생각만 한다는 게 그만! 저는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민철씨는 어떤 코스파를 좋아하세요? 예? 어, 저... 아, 죄송해요! 갑자기 물어봐서 생각이 안 나시죠? 그냥 현형님 가슴 꼴 보느라 정신 없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쵸? 어버... 어버... 제가 고장님들 흉보에 달린 지방 덩어리를 보고... 어버... 근근할 리가 없잖아요! 말이랑 달리 너무 노골적인데요? 에이, 아니라니까 글쎄! 어? 진짜 가지가지 하신다... 이러려고 가입하신 거예요? 네! 여기 여자가 제일 많다고 해서야! 핑계라도 좀 대요! 그나저나 다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오늘처럼 노출이 많은 이상 입을 땐 굶는 게 보통이라서... 그럼 오늘은 잊지 마고 술이나 빨라가 줘! 저희 아직 일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술은 좀... 그쪽한테 물어본 거 아닌데요? 땅땅아! 이게 뭐야 또? 엉? 야핀 모릅깡? 올여름을 위해 야핏으로 다이어트할 겁니깡! 야아악! 올여름 다이어트는 야핏으로! 맘대로 해요... 전 의상 갈아입고... 현역 씨! 어때요? 제가 잘 아는 포장마차가 있는데... 죄송한데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야호! 저기요! 아 아니라... 취하면 제가 책임지고 챙겨드릴게요! 본인 이미지부터 챙기시죠? 이미 많이 조졌지만... 그럼 이미지 조진 김에 치맥도 같이 조질까요? 아니요... 정말... 철벽에 절벽에 아주 그냥 적벽 대전을 하시네... 뭐... 뭐라고? 오케이! 그럼 카페 어때요? 첫날이니까 제가 커피 살게요! 싫다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의 3대 영양소인 알코올, 카페인, 디카페인 없이 살아요! 같이 물만 마셔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라느니 개수작 부리실 거잖아요! 어쩜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실까? 완전 인연이다! 번호 주세요! 저 남자친구 있거든요? 에잉... 그럼 진작 말하지! 시간 낭비만 오지게 했네! 뭐 이런 여미새가 다 있어! 여미새가 뭐예요? 여자를 미치게 하는 새끼라는 뜻이죠! 현영 씨는 남자친구 없으시죠? 없어도 돼요! 저 탈퇴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야! 왜 나한테는 안 들이대냐? 아저씨 여자예요? 이 자식을! 민철 씨 오기 전엔 여기 여자밖에 없었어요 예? 그럼... 아, 방장언니!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대박! 야, 희나츠루! 낙가낙가 기뢰이다! 하하하, 감사해요 저... 초면에 실례지만 키스 갈겨도... 꺼져 그 자식은